내일 새벽 4시입니다 토트넘 대 맨유 경기가 있습니다 테나의 맨유는 이번 시즌 어떻게 생각해보면 아르테타의 아스날이 의외로 우승 경쟁을 했다라고 한다면 테나의 맨유는 이렇게 빨리 올라온다고? 저는 이 템빡이 아까 우리가 경기 중에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펩과 르디올라가 올해 트래블을 해 여러분 뇌뇌망상입니다 펩 트래블 달성 난 이제 맨시티에서 내 소임을 다했다 북대로 간다 아스날 우승 가능? 노 템빡이의 맨유가 있다 그리고 템빡이 맨유와 함께 리그 우승 난 네덜란드 대표팀으로 간다 아스날 우승 가능? 노 갑자기 등장한 지단 프리미어리그 도전한다 지단 땡땡땡팀과 리그 우승 자 이 빡빡이들의 이 빡빡이지요 근데 테나가 진짜 대단합니다 이번 시즌 팀이 본인의 팀으로 완전히 완성이 안 돼 있는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팀 기강 잡는 거 그 다음에 월드클래스급 미드필더들의 조화부에서 나오는 사실 전방에 있는 자원들이 레시포드가 엄청나게 좋았던 이 시기를 조금 지나와서 그때만큼은 아닙니다만 이 카세미루 그 다음에 에릭센 또 브루노 필라난데스를 이용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선수들을 살려내는 걸 보면 분명히 맨유는 다음 여름에 또 다른 보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카타르 자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까지 만약에 성사가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제가 자주 얘기하면 반칙입니다 기본빡이 이 팀은 근본과 인기와 돈이 다 있는 팀이에요 원래 휴가댓이 없어도 돈이 많은 팀이라고 왜? 돈을 잘 버니까 심지어 팀 상황이 안 좋아서 잘 못할 때도 돈을 많이 벌어 근데 여기에 카타르가 들어와? 이거는 좀 반칙이다 아니 이재동한테 처음부터 드론을 6마리를 주면 어떡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맨유는 테나가 이번 시즌 초석을 잘 다졌다고 봅니다 다음 시즌 맨유는 곧장 제가 봤을 때 어떤 영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글레이저가 난장가가지고 갑자기 개 같은 짓거리를 하지 않는 이상 바로 아마 우승권 경쟁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토트넘은 지금 토트넘 기준에서 이 경기를 본다면 토트넘은 UCL 티켓을 아직까지 어떻게든 노려봐야 되잖아 마지막 가능성일 수도 있다 자 볼게요 일단 지금 토트넘 7위입니다 경기 기록 볼까요? 3위 뉴캐슬 31경기 59점 플러스 29 4위 맨유 30경기 59점 플러스 9 맨유는 이 부분을 채우면 돼요 테이블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팀의 클래스를 볼 수 있는 어떤 지표 중에 하나가 골 득실이다 근데 맨유가 이 부분에서 아쉬운 게 있는데 이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 만한 득점포나 수비 라인에서의 견고함을 가질 수 있는 수비수라거나 이런 게 있으면 훨씬 나아지겠죠 그 다음에 골키퍼 쪽도 좀 보강이 돼야 될 것 같긴 하고 요거 자 그 다음 5위 보겠습니다 빌라입니다 근데 경기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빌라의 5위 자리는 저는 여기랑은 좀 격차가 있다 이미 5점인데 3경기나 차이가 나잖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위 리버풀입니다 32경기에서 53점 역시 맨유랑은 격차가 좀 있죠 7위 토트넘입니다 32경기 경기 수가 같아요 근데 득실차에서 많이 밀리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맨유가 토트넘을 잡아요 잡는다고 봤을 때 뉴캐슬 경기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에서 3위에 올라갈 수 있는 맨유입니다 그럼 챔피언스 리그는 거의 떼놓은 당상이라고 보면 되죠 아까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아스타는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확보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 토트넘이 이기면 지금 두 경기를 더 치른 상황에서 석 점 차로 좁히는 거죠 예시에요 만약에 토트넘이 이기면 맨유가 31경기 59점이고 토트넘이 33경기 56점인데 두 경기에서 3점 정도로 쫓아가는 거니까 그냥 쫓아가는 거 정도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뉴캐슬이랑 맨유가 좀 헤매고 토트넘이 잔여 경기에 대해서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면 역전의 가능성이 산술적으로는 있다 산술적으로 맨유를 잡아야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살리는 거지 자 그럼 이제 그걸 봐야 돼요 반등 가능한가? 이 뉴캐슬전 대패 이때 이제 수빈이랑 주원영이 중계했었잖아요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더라고 결과적으로는 이러다 보니까 스텔린이 대행 경질 그 다음에 메이슨 대댕 손님 이게 된 거 아니야 이제 인터뷰로서는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팀과 팬들에게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싶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의 트레이닝 세션을 가진 게 전부이기 때문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오는 건 힘들겠지만 토트넘에 남기고 간 게 있는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정석적인 인터뷰를 라이언 메이슨이 했습니다 뭐 이런 인터뷰 당연히 해야지 이거 X 써요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2021 시즌에 이 무리뉴 감독 경질한 다음에 대행이 메이슨이었죠 당시 성적은 7승 3패 아 7승 3패 7경기 4승 3패 2년 동안 경험은 더 많이 했습니다 물론 바로 가장 1선에서 감독을 한 건 아닙니다만 내부에서 평가가 되게 좋다고 알려져 있죠 내부에서 똑똑하다 영리하다 그러면 우리가 축구적으로 봤을 때 토트넘이 좋아져야 되는 건 어떤 건가 빌드업 체계 그 다음에 압박 시퀀스 간격 조정 이게 좋아질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좋아진다 하더라도 수비 라인에서 개개인이 빵구를 내는 건 막기가 어려워요 뭐 다이어가 실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나오면 이건 답이 없으니까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대폭 변화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뭐가 변화점일까 지금 에메르송은 못 나오고요 비수마 못 나오고 벤탄 크루도 못 나옵니다 근데 부상 의심 부상 의심 요리스 랑글레 세세뇽 여기서 메이슨은 벤 데이비스를 꺼낼 수 있습니다 벤치는 돌아왔어요 벤 데이비스 가능성 단주마 히샬 모우라 뭐 이런 선수들이 돌아올 수 있겠습니다 자 요정도를 토트넘에서 볼만한 부분 라이언 메이슨이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것 같고요 자 맨유 지금 전체로 봤을 때 토트넘이 리그 2연패 중 근데 그중에 9실점이죠 그 다음에 28실점 허용했습니다 올해잖아요 이게 2023년 기록인데 PL 전체 팀 중에서 실점 2위에요 1위가 리즈야 33실 실점 기록이 너무 안 좋아 그 다음에 토트넘 이번 시즌에 7위 이내 팀 상대 9경기 했습니다 자 9경기 했는데 이거 기록이 너무 안 좋아요 9경기 성적이 어떨까요 1회승 8패 그러니까 상위권 유럽대항전에 나갈 수 있는 팀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탑7 성적이 너무 안 좋다 자 웃기는 거 1승 메이슨입니다 참아 아이러니합니다 네 자 그런데 맨유는 리그 3연승 중인데 무실점입니다 물론 리산드로 마르티네즈와 라파엘 바란 부상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만 초반에 중간에 약간의 붙임이 있었는데 테나우 감독이 초반에 맨유를 데리고 제일 잘했던 거 중에 하나가 그거였죠 후방 라인에서 굉장히 안정감을 가져왔다라는 거 그런데 부상으로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쭉 이어져 가진 못했습니다만 이거는 엄청나게 잘한 겁니다 이번에 만약에 이스 무실점 승리하면 영감님 이후 최초 리그 무실점 4연승 이 폭슨 할아버지가 도대체 언제 그 팀을 떠났는데 그 이후에 이게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테나우가 이걸 만들 가능성도 있다 최근 리그 8경기 중에 6경기 무실점 이번 시즌 주중경기 7경기 5승이면 무패 대단히 좋죠 자 그러면 헤드 트위드 볼까요 자 맨유 대 토트넘전 기록 어떨까요 4연승 중 자 토트넘 원정 21경기 성적 11승 7무 3패 패배가 3패밖에 없다 굉장히 좋은 기록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맨유도 좀 걱정되는 것도 얘기는 하긴 해야죠 맨유 걱정되는 점 일단 1번 부상자가 많다 바란 리산드로 맥토 반더빅 까르나초 반더빅은 뭐 그렇다치고 히튼도 있는데 브루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의심 발목 쪽 브라이튼 전에 발목 부상이 좀 있었죠 특히나 이 FA컵 중결승에서 체력 소모는 있었다 승차 갔으니까 결정 확정이야 확정은 아니지 않아 근데 어쨌든 깁스한 거 이런 걸 생각해봤을 때는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모르죠 확정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록은 이번 시즌 원정 기록에 대한 이 곡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즌 맨유가 7위 이내 팀 원정 요게 조금 기록이 아쉬워요 다섯 경기 전패 중입니다 그리고 21이 7.5 물론 여기서는 리버풀 경기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기록적으로 봤을 땐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아쉬운 점이 있다 기록적으로는 요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토트넘 메뉴 프리뷰이기 때문에 소니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손흥민 자 리그 홈 세 경기 연속 득점 중입니다 노팅험 브라이튼 노머스 지금 서른 경기 여덟 골 기록 중인데 남은 기록 남은 경기 수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두 골만 더 넣으면 두 자릿수 득점 여러분 프리미어리그 몇 시즌 연속인가요? 7시즌 연속인가요? 진짜 여러분 엄청난 기록이에요 이 기록을 남은 경기 동안에 두 골은 저는 가능할 거라 보거든요 진짜 꾸준한 선수죠 한번 봐야 되고요 뭐 잉글랜드 공격수들 간의 대결을 봤을 때 해리 케인 그리고 래쉬포드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케인 PL 홈 경기 통산 99 득점 PL 기준 원정은 몇 골로 쓸까요? 홈에서는 이거야 원정 어떤 거야? 이미 100득점 넘은 원정에서 더 많이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래쉬포드는 최근 리그 5경기에서는 페이스가 좀 떨어졌습니다 한골 이 최근 1월부터 3월에 엄청난 페이스였는데 그거보다는 좀 내려왔다 부상 복귀 이후에는 조금 몸이 무거워 보였거든요 브라이튼전이나 세비아전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이번 경기는 어떨까? 기대점 약간 주춤하긴 했어요 자 어쨌든 토트넘 대 맨유 경기도 맨유도 지금 빠르게 빠르게 쭉쭉 간 다음에 4위 내 시즌 마무리를 확정을 짓고 싶을 거고 토트넘은 토트넘대로 마지막 희망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맨유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꽤 재밌는 그림이 나올 것이다 네 요거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